1. 관사마을 옛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옛날에 영어나라의 명사마을 앞에는 관사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관사마을에 살고 있는 어와 더는 영사마을의 명사를 지키는 수호신들이었지요. 두 수호신들은 각자 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능력이 뛰어나다며 줄곧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먼저 어가 자신의 능력을 뽐내었습니다. 어? 하하하! 나는 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가 자음일 때는 현재의 모습 어가 되지만 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가 모음일 때는 분신술로 N이 될 수 있어. 어? 어때? 멋지지? 하하하하하! 듣고 있던 더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버네나가 너 뒤에 나오면 어 버네나가 되고 애플이 너 뒤에 나오면 엔 애플이 되는구나? 오호! 대단한 분신술이구나! 그리고는 더 역시 자신의 능력을 뽐내었습니다. 나 역시 너와 비슷하지만 다른 능력이 있으니 잘 들어봐. 나는 내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자음일 때 더라고 읽고 내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모음일 때 D라고 읽을 수 있어. 어와 더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누가 더 능력이 좋은지 물어보기 위해 파닉스 왕에게 갔습니다. 파닉스 왕님! 파닉스 왕님! 제발 제가 더 능력이 좋은 수호신이라고 말씀해주세요! 파닉스 왕은 배려없이 자신이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관사들이 괘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널 둘의 싸움으로 영어 나라의 규칙을 어겼으니 먼저 어에게 말하노라. 앞으로 너는 강수용 명사가 나올 때만 그 앞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더! 너는 이미 언급한 특정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하겠노라. 안 돼! 그렇게 앞으로 어와 더는 한 문장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각자 명사 앞에 나와 명사의 뜻의 제안을 두는 수호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파닉스 왕 박은영입니다. 이번에 명사를 지키는 수호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준비할 때 그림과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저희 반 학생들과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문법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문법 공부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한 문법 공부에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간사에 대해서 뜻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간사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문장 안에서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의 뜻에 제안을 두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희가 한 번 한자 풀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사하면 그 관이 갓 관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갓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을 왜 문법에서 관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 남자들은 왜 머리에 갓을 쓰고 다녔는가?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라면 머리에 갓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도리이고 예절이고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절이고 양반집 자식이라면 이렇게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거나 평민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의이고 예절이다. 그럼 이게 영어에서는 왜 간사는 사용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 뜻에 제안을 두는 것이 어찌 보면 영어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절이고 그것이 바로 영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켜야 할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름 붙일 때 간사라고 해보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말은 되게 이렇게 어려운데요. 간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 이거 하실 거예요. 먼저 정간사더라는 것이 있고요. 부정간사, 어나, 애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정간사이고 왜 부정간사인가? 이것도 한자를 보시면 정자는 정할정입니다. 즉, 특정한 또는 정해져 있는 이런 뜻이고요. 부정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아닐 불인데 뒤에 있는 지읍과 연결되면 부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정, 아니다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이 어와 더의 차이점을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민, I have a dog. 서현이란 친구와 솔민이란 친구의 대화글인데요. 솔민아, 난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솔민이가 Really? 진짜? Can I see your dog? 너의 개를 볼 수 있을까? 서현이가 그러면 Sure, let's go. 물론이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서현이가 서현이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서현이 집에 솔민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This is the dog. 이게 바로 그 개야. 솔민이가 Wow, the dog is very cute. 와, 그 개는 정말 귀엽다. 지금 이 대화글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정단사어에 대한 설명이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더, 정관사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단사를 설명한 것보다 정관사를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특정한, 정해져 있는 앞에 미리 말했던 그 강아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개. 그 개. 그래서 이때 그란 뜻을 가지고 있는 더가 바로 정관사이다. 즉 정해져 있는 특정한 대상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관사이다라는 거고 부정단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have a dog. 나는 그냥 개 한 마리 가지고 있어. 이때 특정한 개가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와 더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이 대학을 더 쉽게 이해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한 마리 있는데요. 어의 첫 번째 뜻은 I have a dog. 방금 전에 나왔던 대학을 했었던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강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난 개의 하나를 가지고 있어. 즉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명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를 뜻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어의 두 번째 뜻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로서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뭐죠? 네, singer. 가수입니다. 자, I am a singer. 나는 가수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간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있냐? 아무 뜻도 없는데 왜 있냐?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이 영어에 대한 문장에서 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아무 뜻도 없지만 명사 앞에서 그 명사가 어떤 명사다? 어떤 가수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 또는 한 가지 부류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아무런 뜻도 없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singer. 에서 singer 앞에 어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 말고 any라는 것이 있는데 n의 뜻은 또 무엇이냐? 네,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사과가 있는데 어, 사과 옆에 손가락 하나가 있죠?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This is an apple. 즉, 사과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an. 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하가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I am an artist 또는 artist. 여기서 n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가수처럼 직업이라는 한 가지 부류 즉, 하가라는 부류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아무런 뜻도 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영어에 대한 예절이고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그렇다면 어와 n이 뜻도 같은데 왜 다르게 사용됐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뭔가 하나 느꼈을 거예요. 색깔 n 다음에 나오는 apple 그리고 n 다음에 나오는 artist에서 a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공통점이 뭐죠? 바로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뜻이 같은 o와 n의 차이점이라면 뜻은 같지만 쓰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n은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가 모음일 때 사용합니다. a, e, i, o, u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an apple an ice cream i am an engineer 여기에서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 a, i, e가 모음이죠. 근데 그 앞에 이 단어 단수명사 이 단수명사 apple an apple은 사과 하나 an ice cream은 아이스크림 하나 여기서 단수명사의 뜻으로 사용된 an 그 다음에 i am an engineer 어떤 engineer라고 하는 부류를 막연한 뜻 없이 그냥 나와줘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줄게 사용된 an 자, 이럴 때 n을 사용하고 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어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가 자음일 때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a banana banana 이렇게 바나나 하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수명사의 뜻을 제안을 둘 때 어가 또 나왔고요. a dog a cat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즉 단수명사를 제안을 둘 때 명사를 제안을 둘 때 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부류를 나타낼 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이렇게 의뢰이 영어에서 문장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온 이때도 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와 n의 차이점은 뒤에 나오는 어와 n 뒤에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i have a dog 자, 나는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this is the dog 이것이 바로 그 개입니다. 자, 이 대화에서 더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라는 뜻이죠. 앞에 개 한 마리를 그 개라고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앞에 나왔던 명사인 dog를 다시 말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앞에 나왔던 개를 특정해서 다시 말하기 때문에 특정 즉, 정해져 있다. 정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개를 그 개라고 딱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는 정간사 그리고 어와 n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정간사라고 구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에는 어, n, 더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더가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고 두 번째는 d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사용이 되느냐? 자, 이게 우리학교 파닉스왕에 있는 내용인데요. 더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자음일 때는 더 라고 읽고 더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모음일 때는 d라고 읽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더 더그 더 다음에 명사인 도그의 첫 글자가 d 자음입니다. 그래서 더 라고 읽어줬고요. d, egg egg 라고 하는 명사의 첫 글자가 e이기 때문에 d, egg 라고 읽었습니다. 아까 전에 어와 n도 d 나오는 명사의 첫 글자에 따라서 모음이냐 자음에 따라서 다르게 읽었듯이 또 다르게 쓰였듯이 이 더는 모양은 그대로인데 읽는 것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면 좋겠는데요. 5, 6학년에 가면 나라를 배우게 되는 거든요. 그 나라에서 유로시아 간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 the US 그 다음에 the UK 입니다. 그런데 U가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d, UK d, US 라고 하지 않느냐 US는 미국 UK는 영국인데 United of States United of Kingdom 의 줄임말이죠. 근데 왜 더 를 더 라고 읽어주느냐 그 이유는 U일 경우에는 U로 시작을 하면 이때는 모음이 아니라 반자음이라고 저희가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D, U, S, D, UK 라고 하지 않고 더 US 더 UK 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인데요. 이 간사에서 알면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아까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에 간사의 문제풀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와 N은 단수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a brothers 어가 나왔으면 뒤에 brother가 나와야 되죠. 단수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S가 나와있는 남자 형제가 아니라 남자 형제들이 돼버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brother I have a brother 그래서 나는 남자 형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남자 형제가 한 명이라는 거죠. 이런 문장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cat and apple 처럼 뒤에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같은 경우는 단수명사와도 쓰일 수 있지만 복수명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dog 그게 더 옳은 표현이고요. the dogs 그 개들 이것도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like the book 그들은 그 책을 좋아한다 또 괜찮은 표현이고요. they like the books 그들은 그 책들을 좋아한다 또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사는 소유교과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she i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입니다. she is or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 하나입니다. 자 이럴 때 어하고 마이를 같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에 대한 지켜야 될 꼭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따지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this is a pen 이것은 펜 하나입니다. this is my pen 이것은 나의 펜입니다. 이거 다 옳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this is a my pen 자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어 간사와 마이 소유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고요. this is the my 펜 여기서도 보면 더 도 간사고 마이 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을 꼭 지키고 다음 문제풀일 때 이런 것들을 완성해서 저희가 간사를 그냥 간사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 앤 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풀을 통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